이보시오 사람들 대구 복구에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자가 있다던디 아이고 밥 먹는 숟가락을 들고 와 대구 복구로 왔을꼬 대구 복구로 와이오 대구 복구 대구 복구 대구 복구 대구 복구 대구 복구로 와이오 대구 복구 대구 복구 대구 복구 대구 복구 어허 숟가락 들고 맛집 탐방 나서려는디 대구 복구에는 맛집이 넘쳐나는 것 같구나 침산동을 가야하나 우남지 먹거리타운을 가야하나 먹거리하면은 시장이 우선 아니겄소 동대구시장 실성시장 발달신시장 고수산물 도매시장 칠곡시장 서변중화시장 떡볶이에 튀김 국밥 첫발톱 활약채빵까지 아이고 없는게 없으나 여보세요? 어 언니 어딘데? 어 여기 복구 대학로로 온나? 여서 먹자 그래 내가 글로 갈게 고기 해산물 백반의 치킨 양식 한식 중식 달콤한 디저트까지 한잔하고 가지게 대구하면 막창 막창하면 대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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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현 오거리 막창 몰먹 노스타일 막창 자자산만리 쫄깃하고 고소한 막창 부드러움까지 더해지니 곱창의 막창 막창의 막창 쌈까지 한판 싸먹어보자 밤이 깊었구려 아 먹다가 밤이 깊었어 그렇단 마지막 코스는 칠성 야시장이요 전통 먹거리 창작 먹거리 문화생활은 덤이라던데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막창이 빠지면 서운허지 대구의 명물 반국에 무침해 치즈 그득한 키조개 분짜 김대떡 후시까지 한 번에 해결하여 맛있는 음식 먹고 통연도 보고 스트레스 불러감패 막창이 먹고플땐 복현 오거리 막창골목 뭘 먹을지 고민될 땐 질곡삼지구 북구대학로 밥까지 맛보고 싶을 땐 질성야시장 전통시장 대구북구로 오면 다 해결되어 대구 로 하이오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로 와요 대구 북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이보시오 사람들 대구 북구에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자가 있다던디 아이고 밥 먹는 숟가락을 들고 와 대구 북구로 왔을꼬 대구 북구로 와요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로 와요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어허 숟가락 들고 맛집 참망나 서렸니 이곳 북구에는 맛집이 넘쳐나는 것 같구나 침산동을 가야하나 우남지 먹거리 사항을 가야하나 먹거리 하면은 시장이 우선 아니겄소 동대북시장